안녕하세요. 지난주에 kvrf 제가 이 웹사이트에도 이렇게 해봤는데 kvr korea vr 페스티벌 엑스포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림에서 선보인 그 제품은 스마트 세상 5g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림와이섭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리빌딩어 vr 월드 vr 세상에 유튜브 강의도 만들어내고 또 vr 그래픽들도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마침 10월 3일이 개천절이어서 저는 그날 vr 개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정말 천지개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저희 다름이 이렇게 앞면에는 미디아 플랫폼 방송 정보를 과거 웹 2000에서 블로그 시대처럼 지금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컨텐트 올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버틀렉이 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내용과 또 그 후면에는 이런 그 가상 체험 저희가 그 옛날 cg 위에서 하고 있는 그 4d 극장에 들어간 체허를 2000년 초에 만들었을 때에 cg에서 관심을 보여서 지금 4d 극장에 저희가 만든 다림지어 기술 스몰라인이 매각이 되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 기술이었는데 극장이 아닌 자연 세상을 보이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새로운 퀀텀 라이더라는 것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저희가 이 스마트 세상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제 뭐 정치를 하는 사람도 또 의학을 하는 사람도 다양한 분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 이 스마트 세상을 올리게 하는 데는 항상 그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편집과 제작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번에 다림에서 만든 그 스마트 오피스 저처럼 지금 오피스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스마트 오피스라든가 혹은 그 스마트 강당, 강당에 막 500명씩 모이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소중한 내용이 지금 방송 저장이 안 되고 있다. 또 우리나라에 그 학교에 있는 만 2천 개 이상의 방송실 대학은 또 뭐 한 2, 3천 개의 방송실, 스튜디오, 교수학습 지원 센터 이런 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이 교회에 그 무려 4만 5천 개 교회에서 방송 안 하는 곳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다림에서는 이러한 그 방송 시설의 커다란 변화 즉 전문가들이 방송을 해야 하는 그런 시대의 기술에서 이제 아무나 하는 스마트 방송 장치를 만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가도 그냥 아무나 여러분이 방송실, 학교에 있는 방송실에도 학생이나 선생님이 못 들어가서 내장비 쓰듯 하는 스마트 방송실, 강당에서 하는 그 멋진 플랫폼은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또 그 소중한 내용들이 방송이 되게 하는 방식의 스마트 혁명 솔루션으로 스마트 오피스, 스마트 강당 교실, 스마트 방송실 이라는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마트 교실이라는 거 안에서 교실의 장비들 소개하는 이런 장면인데요. 마침 이때 내년도 팔라워 대통령 출마하신 분이 오셔서 팔라워라는 곳과 여기 그 사이에 방송을 한번 교육을 한번 대학의 내용을 공유하는 버추얼 클래스를 해보자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실은 그동안에 방송전문대학을 나오거나 방송기술로 상당히 경험이 있는 분들이 디자인도, 카메라 액션도, 카메라맨이라고 그러죠. 카메라 장치에서 움직이는 카메라맨 또 스튜디오를 디자인하는 스튜디오 디자이너들 KBS 아트텍이다, 미디어텍이다 이런 회사들이 정말 멋진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케이블 방송이다, TV 방송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 미디어 방송을 하는 데가 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송이 테레비수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 방송들을 보고 있는 시대에 누가 그럼 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저희는 지금 있는 약 7만 개, 8만 개 방송실을 방송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을 때에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스마트 방송실로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변경을 시켜드리는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컨트롤룸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게 되는데 이런 컨트롤룸 없이 이렇게 자리미, 다리미 직접 제공하는 이 높낮이 책상, 저도 지금 그 높낮이 책상을 쓰고 있는데요 책상 안에 모든 방송 장비를 집어넣어서 혼자서 하는 방송, 앞에 테레비를 와서 서서 할 때는 이 앞으로 돌려서 앉아서 할 때는 여기서 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하는 것을 만들어서 스튜디오를 무한대로 만들고 장면을 무한대로 만들고 그리고 모든 작동, 지금 제가 하듯이 자동으로 작동이 되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유사한 기술을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사무실 하면 사람이 오면 사무실 안에 문을 닫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저 먼 곳에 있는, 미국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분들을 다 초빙해서 이렇게 함께 회의를 하고 함께 대화를 하는 소위 열린 사무실 스마트 오피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역시 이 테레비를 사무실 공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벽에다 공사하는 시간, 또 약간의 조명을 바꾸는 시간 그리고 여기에 장비들을 설치하는 시간이 돼서 한 서너 시간, 대부분 두세 시간에 설치를 완료해서 여러분 사무실, 방송국이 되게 하는 그러한 스마트 오피스 변화 우리가 과거에 IBM 컴퓨터, 중요한 컴퓨터를 데스크탑으로 했던 소위 퍼스널 컴퓨터처럼 이제 iStudio는 여러분의 사무실, 오피스를 퍼스널 브로드캐스트 방송실로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감히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오신 분하고 직접 이런 크로마키 없는 공간에 하는 이 스튜디오 솔루션을 선보인 바가 있고 실제 많은 분들이 와서 직접 포인터만 가지고 하는 것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 15,000개 이상의 강당들이 다 미완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강당을 완성시키는 것은 강당 스테이지에 지금은 대부분 LED다, 대형 스크린다 이런 것들을 놓고 있는데 그런 대형 스크린들을 가지고 거기에 강사도 자료도 또 청중도 또 더 나아가서는 원격지에 있는 사람도 여기다 보이는 솔루션을 보임으로써 강당에서 하는 행사가 아름다워지고 강당에 오게 되면 시원하게 여기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강사가 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새로운 스마트 강당 솔루션을 선보여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교실, 여기 공간이 아주 크지가 않았으니까 교실에서 이렇게 다른 교실 학생들이 보이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교탁과 대형 스크린 월 컨트롤러를 넣어서 스마트 강당이나 교실을 꾸미는 그러한 데모를 시연해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는 다양한 데모를 실시간으로 보였는데 저희 회복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러한 교실과 강당의 솔루션을 강당이 이렇게 크게 또 교실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러한 강당 솔루션으로 해서 이 선생님이 뒤에서 강의를 해도 앞에 저처럼 나오게 되니까 앞에 보이면서 다른 학생들을 연결했을 때 이 안에 있는 학생들은 다른 교실과 함께 VR 공간에서 수업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LED를 하는 솔루션도 또 이렇게 대형 스크린에 이번에 저희가 아마 다음 달에 또 다른 전시회에 큰 것을 보이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마트 세상이 연결된 데서 과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많은 관광지에 가야만 되든 과거의 방식과 달리 어떻게 하면 가서 보는 것 이상으로 멋진 방송을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교실을 교실에 가서 듣는 것보다 스마트폰으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면 또 관광을 관광지에 가는 것보다 이렇게 시뮬레이터로 가상현실로 보는 것이 못하지 않다면 관광의 개념은 변화될 것입니다 물론 가서 문화를 느끼고 대화를 하고 음식을 마시고 이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세상이 너무나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식의 관광, VR 관광을 만들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독도, 제주도, 또 롤러코스터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새로 나온 기술들 HMD를 쓰고 모션을 썼을 때에 어떠한 체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그것으로 과연 관광이 대체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들을 저희가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기 뭐 동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인사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다림은 열심히 세상을 좋은 세상에 더 많은 내용들을 밝히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림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든 그러한 강의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도 또 멋진 우리 세상의 모습들도 보이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지난주 우리가 있었던 KBRF 페스티벌에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이 성원에 감사드리는 인사를 드려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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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